그러면서 원아웃 이후에 다시 주저나갔습니다. 3번 타자 이재훈 선수입니다. 내려라, 내려라. 빠울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변화가 꽤 걸린다. 글쎄요, 석철 감독이 김성근 감독의 야구를 워낙 잘 알고 또 좋아하는 야구이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작전을 할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주자 같이 데려가. 간다! 주자 스타트 끊었어요. 1화로 쏩니다. 간다, 오케이, 좋아. 1호에서! 1화로 쏩니다. 1호에서! 1호에서! 자연 과학의 정보로 그리고 맞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보정 씨, 보정아! 2전, 풍선 상일공원학교에 주자는 없습니다. 주겨받아! 나이스! 형들아, 거기에 맞춤 힘을 해야지. 작전 쉽지 않지? 작전 실패, 작전 실패! 누구 미스야? 치고 달리기. 그러니까 런닝 히트였어요. 그런 상황에서 헛스윙 완벽한 태그 플레이까지도 아주 좋았습니다. 정근호 선수도 정확하게 포구하면서 태그까지 물 흐르듯 이어졌고요. 역시나 박재욱의 어깨는 박재욱이었습니다. 박재욱, 나이스! 박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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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재욱!